모두들 터라입니다. 첫번째 뉴스는 dnc미디어가 2021년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dnc미디어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가 2021년 매출액이 674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151억원 다 팔고 남은 거 줄 거 다 주고 남은 게 151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간 돈이 151억원 근데 업계의 한 산업체가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가 왜 얘기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컨텐츠가 무엇이었냐를 좀 봐야 돼요.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순이거든요. 근데 웹툰, 웹소설을 봤을 때 웹소설이 주력이었어요. 그동안. 2021년 매출에서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올라가 있죠. 여기죠. 여기. 주황색이 웹툰 수출이죠. 2019년에는 웹툰 내수. 내수라는 말이 뭐냐면 국내에서 보고 있는 웹툰 판매를 얘기해요. 국내에도 올라갔죠. 2019, 2020, 2021 동안 이 파란색이 조금씩 올라갔죠. 국내에서 웹툰이 많이 팔려다는 얘기죠. 근데 회색은 뭡니까? 웹소설 내수. 그래서 웹소설이 주력이었던 기업이었는데 웹툰 수출이 1등이 됐어요. 이야, 뭐 이거? 그러네? 웹소설이 웹툰보다 많이 팔리던 곳이 DNC 미디어라는 얘기예요. 나혼잔만 레벨업 같은 경우도 웹툰 유명하지만 웹소설 원작을 더 많이 팔았던 곳이고 그런 곳이죠. 근데 보시면 웹툰 수출, 주황색이 뚱, 뚱, 뚱. 갑자기 이게 웹소설 내수보다 더 커졌죠. 웹툰 수출을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만 보면 해외 수출 매출액이 5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50.8%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웹툰 매출 전체 중에 보면 대략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면 239억 2300만 원. 부럽다.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진짜로 글로벌 웹툰 경쟁 시대가 됐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에서 웹툰을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국내의 정상급 스튜디오나 에이전시들의 성장에서도 웹툰을 수출하는 쪽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 얘기죠. 진짜로 글로벌하게 한국 웹툰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DNC의 이런 매출로도 나오는 거겠죠. 감정 시대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뉴스 스튜디오나 에이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works